근데 저분들도 저처럼 장어 잡으러 온 게 맞나? 아니면 어떡하지? 여기 장어 포인트가 맞나? 아니면 어떡하지? 그럼 난 뭐하고 있는 거야? 어? 안 돼! 안 돼! 현재 시각 저녁 6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한강에서 야낙을 때려보도록 하겄습니다. 당연히 대상어종은 장어죠. 3대가 턱을 쌓아도 못 잡는다는 한강 장어가 과연 저한테 잡혀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겄습니다. 보이시는 거와 같이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. 뭐가 나오긴 나오나 봐요. 아 대박! 애장어라도 좋으니까 마리만 올라와라. 아이 날씨가 그지같네. 비 오는 건 아니거죠? 비 오면 지읒 되는데? 안 되는데? 아 이렇게 바람이 불어 쌌냐. 아무래도 저는 똥바람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아이씨 브래미. 아 입질도 없는데 드럽게 깜빡거리네. 아이 똥바람 새끼 홍구녕 날라고. 장어새끼가 없는 건지 방법이 잘못된 건지 해 떨어지면 조금 나을라나? 아이 드럽게 깜빡거리네. 그거 참 어 조금 전에 입질 있었어요. 괜찮은 입질 어 대박! 어 대박! 한 번 더 한 번 더! 어 입질이 오기는 오네요. 어 대박! 기대감이 200% 상승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시간이 호로록 지나갔네요. 아 입질은 없고 빨리 해나 떨어져라. 오 지금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. 갑자기 벌레들이 많아져갖고 아 저녁도 안 먹고 나왔는데 벌레로 배 채우게 생겼네. 와 노을빛의 낚싯대의 빌딩의 완전 달력그림인데요. 어 대박! 와 저기 낚싯대가 몇 개지? 한 2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. 어 대박! 근데 저분들도 저처럼 장어 잡으러 온 게 맞나? 아니면 어떡하지? 여기 장어 포인트가 맞나? 아니면 어떡하지? 그럼 난 뭐하고 있는 거야? 어? 안 돼! 와 하늘에서 피난다 피나 어? 구름만 없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아 조금 아쉽네요. 그나저나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야? 너무 멀리 던졌나? 조금 가까이 던져볼까요? 현재 시각 7시 58분 장어 낚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기는 한데 아 기대감이 완전 제로가 됐습니다. 아무래도 뻘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한 9시 반까지만 딱 때려보고 미련 없이 접도록 하겄습니다. 어? 입질 있었어요? 살짝살짝? 잉원가?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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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오 아무거나 아무거나 한 마리만 와 맨날 이 시간에 집에 있어서 몰랐는데 오랜만에 한강 야경을 보네요. 아 블링블링 반짝반짝 엄청 예쁩니다. 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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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오 반짝반짝 우와 대박 대박은 개뿔 고기가 잡혀야 대박이지 오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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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무슨 배지? 되게 예쁘게 생겼네 오 대박 대박 현재 시각 8시 52분인데요. 약속된 시간이 아직 안됐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겄습니다. 에 이제까지 뭔진 모르겠지만 두 번 정도 입질이 있었고요. 나머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에 뻘짓거림 그만하고 여기서 일찍 접도록 할게요. 장어는 역시 바닷장어죠. 암튼 그럼 여러분 다음에 바다에서 만나요. 안녕 안녕 아 괜히 나왔어 집에서 밀린 영화나 때릴걸 암튼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저녁이나 때리러 갑시다 기다려 알